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코로나 얘기뿐입니다 감염자가 100만이 넘어 2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연일 늘어나고 있으니 10만 명을 넘기는 일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망자가 기록적으로 늘어나면서 이태리까지 추월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미국이고 그것도 뉴욕 지역이라고 하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있고 가족이나 친지들의 피부를 듣고도 달려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고 또 누구로부터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공원이나 강가에서 산책 도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인들의 문화라고 하지만 시대의 상황과 흐름에 따르지 못하는 이들의 무지함이 오늘과 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자신의 보호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유럽에 위치한 유럽에 위치한 체코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면서 감염자도 줄이고 사망자도 줄였습니다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벨지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서 마스크를 사용한 체코보다 5배에 이르는 감염자와 23배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마스크 전쟁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코 국민들은 손수건과 옷가지 등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물론 의료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손수건과 같은 종류의 마스크 자체만으로도 감염이나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해도 방법을 찾을 수 없고 감염돼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해도 치료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불안한 현실입니다 정부 책임자들은 검증도 되지 않은 말라리아 치료제와 구충제 치료제를 가지고 효과가 있네 없네 하면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부를 믿는 것보다 마스크를 믿는 게 코로나 감염 예방의 최선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마스크가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인 것입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실 일이 있으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집에 계시면서 한편으로는 경제도 미래도 불투명하다 보니까 살 길이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어떤 경우라도 건강을 지켜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린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한 약간의 문제였을까요? iss